뭐냐면 여기서 연간소득 있죠? 연간소득은 현금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구대 받으려면, 뱅키로 받으려면, 다시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안해요. 한 번만 더욱, 벵에 고통하도록 밑에 대기 밑에 대기 여기 미래같이 미래같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놈을 아저씨가 지나면 복제에 물이 있겠군 제 배톨다웠지, 내 두 고수를 배준다 내갈텐데, 저도 액고추를 배준다 내갈텐데, 어떤 액고수를 배준다 하면 미나마 두 9주 미래기어가치에는 학력이 최대 학사 이상은 이 시점 전문학사는 시점 고조를 목적으로 양할 수 있게 합니다 시카고는 전문학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미술 학생으로 학업들에 학생을 하고 있는지 오늘 참여하고 대학의 수단을 하고 있는지 10년에서 20점을 위하여 20세, 24세까지는 20점, 29세까지는 10점, 34세까지는 5점, 39세까지는 2점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능력 최대 20점입니다. 토픽이나 사회통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4단계 이상은 20점, 3단계 이상은 15점, 2급은 10점, 1급은 5점을 위하여 3점을 위하여 20점, 색깔 이상은 94만이 UPOL, 4단계makers 4 fascinating점은 16점에서 수빈 6점 정도 저의 10점 아이템110점에 3점으로 50점을 위하여 1 1963점와 american화 break정돼 먼저 설명드린 것은 필수 항목이지만 지금은 선택한 항목입니다. 선택한 항목은 최대 만점이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고유 자산을 최대 35점까지 구현합니다. 국내 정기 적금에 들어가면 1억 이상은 15점, 6천만원 10점, 3천만원 5점 국내 정기 적금에 들어가면 1억 이상은 15점, 3천만원 5점 그리고 국내 자산은 1억 이상은 20점, 8천만원 이상은 15점, 5천만원 이상은 10점을 매합니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1억을 정기 적금을 했고 국내 자산 1억이 있다고 본다면 최대 합산에서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산 2억 이상은 20점을 매입해서 길이 2점을 맞지가ß, 더 이상 2점을 맞지 않습니다. 국내 자산 2억 이상은 5천만원을 맞지 않습니다. 국내 자산의 환급을 현금으로는 3,480, 5천만원에 2,320점을 맞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 경력이 최대 15점을 부여합니다. 어떤제 고리에대 시카고도 고리에대 그런 방법은 의미가 되겠다. 다음날 사업은 좀 고르는 거예요. 뿌리산업 분야는 6년 이상은 15점, 3년 이상은 10점 일반 제조업, 여러분들은 건설업 분야하고 관계없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5년 이상은 10점, 4년 이상은 5점을 부여합니다. 뿌리산업 분야는 5점을 부여합니다. 4점을 부여합니다. 4점을 부여합니다. 4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및 연수 경험, 최대 시점을 부여합니다. 국내 교육 대가 신직한 특징을 그 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은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리처리스는 오비콘을 택했다고 해서 엑보서를 택했다고 해서 자유한 시합을 택했다고 해서 엑보서를 택했다고 해요. 안에서 지kami을 택하고 자유의 정보를 이 시합을 통해서 암보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당 dolphin이 지정적인지 않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합을 제안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реш입니다. 제 말씀을 하셨던 이 시스템에서 행사에 대한 설명 after 한국에서 사이발비학교에 따라서, 음목도 미션을 만들어서, 라디칼링에서 미션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탈이과의 공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최대 4시점까지 구여합니다. 국내 유학경은 사회공원, 납세실적, 읍면지역 근무한 실점, 점수별로 구여합니다. 그래서 아랍에서 비행자와의 공연을 보는데,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에게서도, 야서를 배웠는데, 마스atre스를 배웠어요. 그리고 공연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Santos에 따라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의 단점을ыл고, 어떤 의문을 말씀하셨나요? 로그인은 공연을 내니까, 저희와의 공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납세실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원금으로 받으면 납세실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납세를 해야만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그 투자에 정Hy pitch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받을 수 있는 조사에 대한 답변 push Cayza. 우리가 보셨법 사용하는 방식만이 아야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읍면지역 명령이 있죠. 10점. 요거는 광역시, 여기 보시면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전북 읍면지역에서 사전에 근무한 2년 이상이라는 10점을 위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 광역시, 여기 보시면 광역시, 여기 보시면 광역시, 여기 보시면 광역시, 여기 보면 광역시, 여기 보면 광역시. 안성에 오신 거고? 안성. 안성 시키는 거고? 안성. 안성에 안성 시키는 경기도 다르오, 나머지역에서 서울 정로구, 구구정도 다르오. 그리고 이렇게 동기도 보조 또 보러 가는거에요 아 이 부분은 5점, 10점, 50점을 강점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 이미그리션 아인입니다. 이 부분은 1번, 1번, 2번, 10번, , 3번에 3개의 부분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상상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출입국관리법 이완인데, 출입국관리법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5점, 10점, 50점을 가진 것입니다. 이 비자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는데, 이 비자에 대해서 위반에 대해서 척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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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영주권을 취득하나로부터 5원인지라면 국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제 기자가 내년도에 상당한 이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점수표를 잘 보시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